안녕하십니까 구원의 강사 최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현대시 4강에 있는 시 두 편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라는 시하고 김광섭의 생강강 이 두 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시는 지금 앞에 있는 이 가에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아의 박남수는 실제로 지금 수능평가원에서 두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이 작품은 아니고 어떤 작품이 나왔었냐면 2012학년도 9월평가원에 새일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 수능시험에 아침 이미지라는 시가 추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2000년대까지는 이 박남수 시인이 평가원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최근 2010년도 넘어오면서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한 4년 터울로 해서 한 두 번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작품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게 한국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서 혹시나 올해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분단이나 통일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여기는 이 시가 나올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 시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자 할머니가 꽃씨를 받으신데요. 그러면 여기서 받았던 이 꽃씨는 자 여기는 이 꽃씨는 나중에 채송화를 피어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꽃씨는 생명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상징이 되겠어요.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여기서 이제 방공호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벙커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왜 숨어가지고 총을 쏘거나 포를 쏘거나 하는 곳 있죠.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방공호가 결국에 뭘 떠올리게 하냐면 전쟁이라는 걸 떠올리게 하고 전쟁은 당연히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과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 뒤에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는데 채송화 꽃씨는 앞에 있는 꽃씨를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강한 생명력의 대상이다. 이런 곳에도 이렇게 꽃은 핀다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다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이 강한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소중함을 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호 안에는 자 호라는 건 아까 그 방공호 얘기하는 거고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그러면 여기서 아예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어서 말이 숫자에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옵시다. 자 여기서 이제 할머니가 그저 노여옵시대요. 그러면 당연히 노여옵의 대상은 뭐겠어? 전쟁이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전쟁 혹은 이런 전쟁이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할머니의 분노?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갈게요.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으련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말은 누구 말을 인용했냐면 할머니의 말을 인용했거든. 할머니의 말을 할머니의 말을 인용했어. 그러면 여기는 이 할머니의 말을 통해서 여기는 이 할머니의 말을 통해서 이런 꼴 저런 꼴이 한 건 전쟁이겠지. 전쟁. 그러니까 이런 꼴 저런 꼴이 한 건 전쟁일 테니까 그 전쟁의 참상을 보지 않으련만 이라고 할머니 얘기하신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자 여기서 이제 화자의 태도가 나오는데 잘 봐라. 그걸 어쩌란 말씀이예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할머니와는 좀 다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화자는 여기서 화자는 현실에 체념하고 있다고 하는 게 맞겠지. 현실에 체념하고 있다 해야 맞겠네. 그래서 그걸 어쩌란 말씀이세요. 숫제의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꽃씨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대비가 되고요. 할머니의 꽃씨를 받으신다. 이젠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자 여기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지구가 깨진다는 건 완전한 절망적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거야. 자 극한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이에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그래서 결국에 살아계시는 동안 계속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겠다는 것은 결국 그런 생명을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는 할머니의 의지. 할머니의 의지와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의지와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시를 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시의 주제는 아시겠죠. 주제는 결국에 전쟁에 주는 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 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판하고 지금 최송화로 대비되는 최송화로 대비되는 미래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내용의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인물이 지금 서로 대비된다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대비가 들어있는 거야. 하나는 꽃씨와 반공호의 대비. 그러면 여기서 꽃씨와 반공호는 아시다시피 꽃씨는 여기서 생명을 상징하고요. 여기는 반공호는 죽음, 전쟁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할머니와 나의 태도. 할머니와 여기는 이 화자의 태도가 서로 대비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할머니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면 화자는 현실에 체념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연결해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시는 보면 중간에 인물의 직접적인 발화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인물의 발화를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현장감을 주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아 제가 또 하나 빠벼갔네요.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있냐면 수미상관이 들어있죠. 그죠? 수미상관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시로 가겠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시 김광섭의 생애감각입니다. 자 이 김광섭의 생애감각이라는 이 시는 자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김광섭 씨는 나온 적이 있어요. 꽤 오래 전 이야기인데 1996년 수능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 제목은 산이라는 시로 나왔는데 산이라는 시로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 더 평가온 시험에서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온 지가 한참 되었다. 특히나 이제 김광섭의 이 생애감각이라는 이 시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자의 투병체험을 지금 바탕으로 이 시를 썼어요. 화자의 투병체험을 투병이 뭔지 알죠?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의식불명의 상태로 갔다가 그날 새벽에 깨어난 고체험을 이렇게 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시가 좀 더 쉬워질 거고 만약에 이 내용을 모른다 하면 여기 있는 시가 조금 어려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투병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기 있는 시도 한 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명의 종이 울린다. 여기서 여명이란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명만, 종 말고 미안, 여명까지만 이게 원래 여명이란 뜻은 날이 밝아올 무렵에 희미한 빛을 여명이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새벽이 되는 거야. 새벽에 종이 울린다. 여기서 종이 울린다 했는데 이 종이 울리는 건 우리가 종 친다 이런 얘기하죠. 종 친다. 학교에서 종 친다. 이게 뭐야. 뭔가를 시작하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종이 울린다는 것이 구원, 부활 왜냐하면 이게 또 치는 곳이 하필이면 종을 치는 곳이 학교에서 치지만 어디서 쳐. 교회에서도 친단 말이지. 교회는 누가 계셔? 예,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 때문에 결국에 지금 여기는 이 종이 울린다는 표현은 보통 구원이나 부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구원과 부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이미지. 그다음에 당연히 이미지는 청각이 되겠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구원과 부활의 이미지를 준다. 자, 그다음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자, 새벽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살아.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자, 여기서는 청각 여기서는 시각 이래서 다양한 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뭘 보여주고 있냐면 활기찬 일상이 시작되었음을 활기찬 일상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이제 새벽이 되었으니까 종이 울리고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예,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자, 내게서 오고 내게서 간다는 건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일상이 일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일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게 있어. 그게 여기는 이 A와 B 구절은 결국에 화자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화자가 깨어나고 난 다음이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결국 이 시에 뭐가 되냐면 현재 시점이 되는 거예요. 깨어나온 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읽게 될 이 3년과 4년이 뭐가 되냐면 과거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게 맞으니까 우리가 이걸 역순행이라 그러지, 그지? 시가 역순행적으로 구성돼 있다. 자, 계속합니다. 아픔의 하늘이 무너졌다. 자, 아파 때 이게 화자의 상황이 되겠죠, 그죠? 화자의 상황 아팠대요. 깨진 하늘이 아물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그러면 여기서 깨진 하늘이 아물때라는 건 이제 고통이 조금 덜해졌다 이런 얘기고 고통이 조금 적었다는 얘기고 여기서 가슴이란 건 정신입니다. 그러면 정신의 뼈라는 건 결국 내가 살겠다는 의지야. 그러니까 고통은 줄었지만 삶에 대한 의지 또한 줄어들 때야. 이때 푸른빛은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에 떠서 황야로 갔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이런 장마에 이런 장마에 흐린 강물 위를 떠서 황야로 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삶에 대한 회의와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기 전이었다고. 나는 무너지는 또게 혼자 섰다. 자, 무너지는 또게 혼자 섰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무너지는 또게 혼자 선 것이 바로 여기는 화자로 취하면 생명의 위기의 순간이야. 그 생명의 위기의 순간 기슬개서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자, 그때 채송화가 무더기로 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채송화는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대.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채송화의 기능이 뭐냐. 결국에 이 채송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감각을 자신의 어떤 삶의 감각을 강인한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의 회복 강인한 생명력의 회복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거야. 위에 있는 채송화하고 똑같은 거네. 그래서 예를 통해서 뭐하고 있냐면 화자의 의식이 화자의 인식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절망적이었던 화자가 결국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시인 거예요. 삶의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내용의 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 시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에 이 시는 그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색에서 삶에 대한 강한 의지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의 시인 거고요. 여기는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는 출제 포인트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지금 이 두 여기 앞에 있는 1, 2연과 3, 4연이 서로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하나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여기는 상징적 소재 채송화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내면 화자의 내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는 지금 이 시어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가 이미지의 시어가 사용됐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강에 있는 두 편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와 김강섭의 생애감각 두 편 알아봤습니다. 두 편 다 모의평가에는 한 번도 나온 평가원 시험이나 모의평가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작가 자체는 이미 수능 시험에 다뤄뒀던 작가인 만큼 여러분 잘 복습하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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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